다 같이 모일 수 없는 명절에 하늘만이라도 맑게 탁 트이면 좋으련만 대기질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는 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. 특히 경기와 충남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. 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이렇게 계속해서 먼지가 쌓여 있겠고요.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월요일쯤에야 해소가 되겠습니다. 여기에 서해안과 중부 내륙으로는 오전까지 안개도 뒤엉키겠습니다. 낮 동안에도 박무나 연무 형태로 남아서 뿌옇게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. 그래도 날은 참 포근합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12도, 울산 16도, 광주는 무려 17도까지 오르면서 봄처럼 운하하겠습니다.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비나 눈 소식이 잦고요.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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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